Check it out Oh, yo, man Yeah, yeah Why don't you die? Yes, so 반드시 지켜낸다 사람을 건드린 것들로 붙여 그린 것들로 붙여 덧붙 하나 건드릴 수 없어 자신있으면 건드려 바로 우리 붙여 어 이곳을 싹 다 전부 정리해 두 개한테 우리 같이 위해 두 개 도겸아,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공격적이지 않아? 도겸아,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 오케이, 알았어 도겸아, 네가 지금 무대에 섰다는 생각을 해 오케이, 알았어 너 너무 착했어, 방금 너 지금 펌핑 그렇지, 펌핑해서 나왔어 라저 댄 예설부터 그 공격적으로 가란 말이야 오케이, 알았어 약간 그런 것 같아 이 플로우를 그대로 안 타도 돼 너 마음대로 해 오케이, 아 마음대로 해 자신있으면 건드려 바로 우리 붙여 밀착 붙여 우리 붙여 캡 투 캡틴 우리 같이 위하 어, 좋은데? 자연스러워 좋아, 좋아, 좋아 하이로그 알겠다 어 그러면 이거 킵해도 꼭 한 번 더 할래? 도웅군 해볼게 한 번 아, 오케이, 오케이 밀착부터 거기 좀 이렇게 좀 비트 좀 빠르게 타줘요 아, 나 약간 레이팽인데 아, 라 야, 근데 거기 있잖아 내가 책임져 어? 어? 약간 이런 식으로 너의 스타일로 하는 게 돼 아, 좋은데? 좋은데? 너의odle 실오 형, 나 좀 화나보여? 오케이 어여 딱 정방이잖아 어 뭔가 helping 미친 듯 헤어uito 어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? 형! 욕심나지 않아? 날 쏘고 가라 여기? 어떻게 해야 될까? 형! 형! 형 이거 어때? 에이! 날 쏘고 가라! 이런 거! 날 쏘고 가라! 이런 거! 만한 자신이 닿으면 에이! 날 쏘고 가라! 좋아! 오케이! 터라이트! 터라이트!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도겸이랑 나랑 같이 들어가서 할까? 어떻게 할까? 같이 들어가서 할래 그냥? 둘이 알아서 해봐 알아서 해보랴 터라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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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쏘고 가라! 도겸이가 쏘아! 하고 정환이 형이 쏘아! 이렇게 쏘아! 그렇지! 쏘아! 쏘아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쏘아! 터라이트! 쏘아! 쏘아! 터라이트! 좋아좋아 도겸아 여기 하나의 장점. 이거 도겸이가 할래? 하나의 장점! 그 다음에 정환이 형이 둘의 발사 이거 둘의 발사! 가자! 가자. 너의 성질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. 아, 오케이. 이건... 오케이, 내가 화를 좀 집어넣어 볼게. 내 손을 잡아도 다른 세상으로 가진 날짜.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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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린다. 샤라랄라라 Let me do it again, do it again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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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대로 다 하나 둘 이로 가 우리가 작을 때 소의 올림세 오, 좋은데? 좋아. 좀 더... 못 불러줄 수 있어? 뿅. 형, 이런 아이디 어떤 같아, 형이 보기엔? 원하는 대로 다 하나 둘 이로 가 우리가 작을 때 소의 올림세 이렇게 하면 안 돼? 이거 괜찮다. 응.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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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대로 다 하나 둘 이로 가 우리가 작을 때 소의 올림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작을 때 소의 올림세 하나 둘 이로 가 우리가 작을 때 소의 올림세 매매 매실 수 있는 우리 진짜 미쳤어 들어볼게. 좋았!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너의 저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처음부터 약간 랩 걸린 것처럼 랩을 해봐 잠깐만 다시 해볼게 들려줄게요 여기가 바뀌는구나 나에게는 넌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걸 그거지 그거지 이제 형이 하고싶는 걸 하면 되는거야 나에게는 넌 한없이 너무도 소중한걸 어 괜찮았어 들어볼게 이거 들어볼게 여기서 그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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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잘 부탁한다 그냥 하는거야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꽉 안아준다고 꽉 안아준다고 꽉 안아준다고 꽉 안아준다고 꽉 안아준다고 꽉 안아준다고 눈치마 눈치마 또 소중한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거지 이거지 펄펙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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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내가 있다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꽉 안아준다고 꽉 안아준다고 진짜 이거지 이거지 이거다 미안하지마 걱정하지마 고소하지마 고소하지마 이제 놀지마 나에게는 넌 나에게는 넌 야 좋다 좋다 야 좋다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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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레이아 너에게 말해줄래 레이아 레이아 그거지 레이아 애플 주스 워진슨 스트리트 이게 무슨 뜻일까 번호님에게 물어봐야겠어 그 애플 주스 워진슨 스트리트 무슨 뜻이야 애플 주스를 마시면서 어 그럼 나는 앞에 아이스 아메리카 넣고 워진 뒤에다가 배구 경기라고 해도 되지 내가 뭘 봐야 웃긴 거지 아니야 웃길 필요 없어 성화야 아니 웃겨야 돼 웃기면 좋아 아이스 커피 워진 워진 발리볼 앉아있어 내 옆엔 구름이 떠있어 상공 12km 다 나죠 죽어라 앉아있어 몸은 뻐근해 미친 아이스 아메리카노 워진 볼리볼 시간이 너무 안가 함께 떠오르는 두 녀석에 잠옷 일어난 배고파 개아채깐 제주스리 2명 가약 3만원 해운대 광고위 너네 이거 느껴봐 이 기분 여기 들어와서 너네 이거 느껴봐 이 기분 오케이 오케이 후워오! 근데 다른 건 없게 리어서 기대고만 꽉! 채워놓고 채워놓고 머릿속 퍼즐을 맞추러! 빨리 맞춰라! 너무 귀여워! 야 마츠러 너무 귀여워! 맞춰라! 맞춰라 이거! 진짜 괜찮아? 요! 윤티니오! 환상의 나라 에버랜 좀 더 일찍 나도 오케이 환상의 나라 에버랜 투명 카약 3만 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같아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셀카 찍자 셀카 찍자 Yeah I'm checkin 영인시티 Yeah I'm checkin 영인시티 꺼져 있던 머리 위에 숨 없는 집에 불질화가 너무 낮아 보통이 힐링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낮아 보통이 불질이는 나 왜 이렇게 낮아 보통 힐링이라고 힐링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나도 그렇게 그 시간이 내게로 찾아오는 느낌 It's go 빌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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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감을 어디서 봤는지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I wanna go right now 좀 박자 정리를 해볼게 영감을 어디서 봤는지 제발 그만 좀 물어봐라 I wanna go right now To the next level To the next level To the next level 아니 아니 야 내가 웃긴게 나도 녹음하면서 I'm on the next либо AI